아 으 여기 이제 문복상 어휴 길이 걸어갖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주민 갈등이 심해서 길도 좁고 차는 웬만하면 저 밑에 대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아 별로 좋은거 한짝에 5만원 두짝 십만원 할인해갖고 9만 얼마 어디 문복상 이정표 어디 있던데 아 저기 있다 저까지 저거 딱 찍고 보이죠 오 녹색이다 오 신기해 오 오 갑시다 아 역시 영상 영상 찍는거 너무 빡셔 이 추부인데 손이 얽거 같아 여기 야자 매트 아 문복상 아 아 앞으로 500미터 남았는데 너무 가팔라 우와 오 오 몇 도야 이거 30도는 되겠다 와 진짜 가파르다 우와 아휴 비결아 우와 가파르네 이거 응 물에다 남았어 문복상 아 반가워 아 아 다 와간다 아 힘이 나 힘이 나 힘이 나 힘이 나 에템 에템 힘이 나 발가 아우 회색 몇 배책 문복상 정상입니다 빨리 오세요 아 예 우와 우와 이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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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문복상 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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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.79m 아 수술 고교 노래 그렇게 잠깐 써 봐요 사진을 agreements 됐어 됐어 그대로 했어도 돼 오케이 잘 나온다 오케이 오케이 하산합니다 내려갈 때 정말 조심해요 이제는 위험하거든요 다행이다 우리 거의 안 쉬고 올라왔어 중간에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음에 영상 안찍어야지 여기 원래 기계가 기계가 다행이다 기계가 다행이다 기계가 다행이다 기계가 다행이다 오